안녕하세요 사회바득입니다. 오늘도 최선의 수를 찾는 1급 문제 함께 풀어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연결 문제입니다. 세모 돌과 동그라미 둘이 지금 끊겨 있죠. 이 두 돌을 연결해야 되는데 90% 이상 이 첫 수를 발견하시지 못할 겁니다. 1급이 되시려면 이런 문제 꼭 푸셔야 돼요.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돌을 연결하기 위해 1선에서 연결을 하고 싶죠. 흙이 그냥 밀어가는 수는 그런데 100이 막아서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자충이 차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요. 흙은 지금 이쪽을 붙이는 수가 일감으로 떠오릅니다. 100이 만약에 이렇게만 받아준다면 끊어서 100이 잡은 것 같지만 오히려 흙이 잡을 수가 있죠. 자충을 유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끊어서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100이 위쪽으로 받을 수는 없는 모양이죠. 있는 순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 아주 쉬운 문제라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를 붙일 때는 100한테도 좋은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 치받는 수가 있어서 흙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여기를 넘어가려고 또 둔다면 만약에 이렇게 끊으면 끊어서 오히려 잡았지만 여기를 단수 치고 끊는 수가 있습니다. 여기 끊을 타이밍이 단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결국 이쪽 붙이는 수는 치받고 단수 치는 수를 당해서 실패입니다. 붙이는 수는 안되겠고요. 아까 이 수도 안됐고 그러면 위쪽에서 어딘가 수단을 부려봐야 되는데 역시 수순이 중요합니다. 일단 위쪽에서 수단을 여기를 안 끊고는 부릴 수가 없습니다. 100도 뭐 다른 수는 응수가 안되죠. 이런 거는 바로 끊기기 때문에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여기까지 나가 놓고 딱 붙이는 수 또 한 번 기가 막힌 맥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는 수순 미스입니다. 100이 이렇게 끊어버리고요. 이을 때 따내면 이 자리가 자충이라 지금 또 안되는 모양이죠. 안됩니다. 이게 또 안되는 모양이에요. 결국 빠지고 붙이는 수 안돼서 끊는 수도 포기하실 수 있는데 이 수를 포기하시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여기를 끊어놓고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여기를 끊어놓고 딱 붙이는 게 유일한 연결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을 두면 나가서 아까처럼 자충을 유도해서 오히려 잡을 수 있고요. 100이 아까는 치받고 단수 쳐서 가능했지만 1번과 2번 기가 막힌 교환으로 인해 여기를 끊을 수가 없게 됐죠. 엄청난 문제죠. 그렇다고 이렇게 끊기에는 이번에는 흙이 여기를 끊어버려서 따낼 때 이곳으로 딱 둡니다. 역시 자충으로 100돌이 끊겼고요. 마지막 버티므로 이쪽을 단수 쳐봐도 여기를 따내서 받는다면 100이 결국 자충이라 흙을 연결시켜 줄 수밖에 없는 문제였습니다.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두 번째 문제는 흙의 사활을 추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흙 전체를 잡을 수가 있는데 막상 이 궁도가 생각보다 잡히지가 않습니다.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일감은 여기로 들어가는 수입니다. 지금 여기 두면 두 집이 나기 때문에 이쪽을 들어가고 싶은데요. 흙이 만약에 집을 낸다면 젖혀서 이거는 촉촉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라고 보이죠. 하지만 흙도 이렇게 받아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맛보기로 흙이 살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쓰이는 맥점이 있죠. 여기를 먹여쳐서 두는 수입니다. 나내면 또 한 번 먹여쳐서 어떻게 보면 이 수가 굉장히 괜찮은 수처럼 보입니다. 흙이 이쪽을 이으면 여기를 없애서 잡았고 이곳을 두면 먹여쳐서 지금 이렇게 흙 전체를 잡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장면에서는 흙이 여기를 호구치는 순간 백이 아무 수도 안 납니다. 단수 쳐도 있는다면 결론적으로 되는 수가 없죠. 붙이고 먹여치는 수는 호구쳐서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깥에서 줄여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가는 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얼핏 보면 흙이 또 한 번 곤란해 보여요.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는 수는 백이 공격을 가는 수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잡을 수 있는 수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단수 쳐서 둔다면 이렇게 붙여서 살 수가 있고요. 이쪽으로 둔다면 이어서 옥집을 만들 수가 없죠. 오히려 백이 잡힙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는 여기만 두더라도 아무 수도 안 되는 모습입니다. 실패예요. 그러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다른 경우의 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붙여서 두는 수는 어떨까요? 흙이 이거는 치받아서 받을 텐데 이 다음 수가 없죠. 여기 지킬 수밖에 없을 때 도집 내면 안 됩니다. 실패고요. 이곳으로 들어가는 수는 어떨까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수 굉장히 은근해 보입니다. 뭔가 일선의 급소처럼 보이는데요. 흙은 또 한 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받을 때 백이 다음 수를 두기가 굉장히 깝깝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백이 만약에 이쪽으로 둔다면 막는 수가 선수라 이곳으로 살 수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간다면 역시 막아버립니다. 백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것도 잡히기 때문에 역시 안 되는 모양이죠. 여기서 나를 자를 두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양에서는 여기만 지키더라도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를 자도 그러면 실패라는 건데요. 점점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과연 어디를 둬야 이 흙돌 전체를 잡을 수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흙이 예를 들어서 흙선이라 생각하고 여기 둘이 있을 때 백이 과연 어디를 두 번 둬야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하면 풀리는데요. 백은 여기서 이 돌을 잡으려면 이 수와 이 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편합니다. 흙은 언제든지 이렇게 응수해서 백은 여기 두 개 중에 정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요. 아까 여기는 치받아서 안 됐으니까 정답은 여기라고 할 수 있겠죠. 흙이 이곳을 두면 이렇게 넘어가서 잡았고요. 흙이 만약에 이곳을 두면 뻗어서 지금 여기를 흙을 쳐서 얼핏 보면 지금 흙이 산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들어가고요. 이을 때 단수를 치고 들어간다면 이렇게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희생타로 이렇게 잡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문제 풀어 보셨는데요.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모두 수순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연결의 문제였는데 끊고 붙이는 유일한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여기 잡으러 가는데 희생타를 넣는 수 이 붙임수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읽어야만 잡을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오늘 두 문제 여기까지고요.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바둑이었고요. 언제나 하루 두 문제 풀 수 있고 기력 향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